김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제1회 성년회부터 시작해서 2019년 올해 성년회까지 계속 사회를 보게 되네요 이렇게까지 사회 때까지도 어김없이 성황리에 이렇게 성년회를 치르게 된 것은 우리 민영욱 교수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1호와 2호에 나누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해오신 장기전 순서가 될 건데요 아 기대되시죠? 기대되시죠? 1호는 제가 사회를 보고요 이후에는 또 이어진 교수님께서 9시부터 수고를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께서 아주 성황리에 치러 올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? 자 그러면 제1호에 빵빠래 아무것도 안 올려주실래요? 빨빨빠래 선생님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이라고 교수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1호 2호 참석자들에게 성원에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? 네 그러면 교수님이 마음속으로 격려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1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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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